원칙 하나 울면 안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 엄마가 웃는데 못 안아줬어 엄마는 내 위로보다 인간 남순을 알리는 걸 더 원해 엄마라고 엄마야 막다 오려줄래 엄마 일어나시나 엄마 널 위해서 못해 주니까 엄마의 아들이다 진짜 신이 감실래요 로봇은 진짜 아들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옆에 엄마가 있어줘야 돼 나도 신이에요, 엄마 진짜 신이가 일어나면 가진 신이는 없어줘야 되니까 그래, 조사 그만 가 집에 가자 근데 인간에게 조만간이란 정확히 얼마의 시간일까? 오늘부로 넌 자유야 누구말도 짓지 말고 네 판단대로 행동하고 말해줘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돼 난 연습하면 안 돼 신이처럼 네가 더 불쌍한 건지 그런 게 더 불쌍한 건지 모르겠다 신이만 내 옆에 있으면 돼요 남친은 남친이고 너는 너야 넌 그냥 너라고 널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널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넌 좋겠다 땀도 안 흘리고 도망가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엄마 너만 아니야? 인맨남신도 엄마의 아들이 너의 아들 아니야? 엄마가 널 만들어준 아빠 원칙 하나 음면 안아준다 음면 안아주는 거예요, 엄마 저 여자는 나의 그냥 나로 봐주는 유일한 인간이다 다들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감추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강소은 씨한텐 다 말해도 돼요 진짜 날 아니까 뭐든 다 보여줄 거야 아무리 감정이 없어도 언제 웃어야 할지 알고 있을까 진짜 엄마라면 그런 욕설 장치는 없애주세요 상처도 안 받고 화도 안 내야 되니까 어딘지 말해봐요 처음엔 저도 기계나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꼭 사람 같잖아요 너 다시 꼽아 놀아 사람들은 내가 로봇인 거 알게 되면 진짜 부수거나 녹일까요? 다시 꼽으면 도망갈게요 인간이 걱정할 때 표정인데 걱정은? 그 아이 돌려놔요 안 그러면 나도 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봐? 사람들 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가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 친구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너 나랑 친구 먹을래? 내 첫 번째 친구 강수봉 친구 해줘서 고마워 내 첫 번째 친구 내 첫 번째 친구